안녕하세요 방콕에서의 앞을 BTS 나나역에서부터 걸어서 3분 거리인 리뉴미 피부과 가는 길 지금 알려드릴게요 3분 출구에서 나오신 뒤 왼쪽 출구로 쭉 걸으시면 하얏트 호텔로 가는 방향이 나오는데요 계속 쭉 걸으시다 보면 갈림길이 등장합니다 저희는 그대로 쭉 하얏트 호텔 방향으로 이동 슬슬 리뉴미 피부과가 보이기 시작하네요 그 오른쪽으로 조금만 더 걸으시면 리뉴미 피부과 도착! 리뉴미 피부과 방콕점에서 시원하게 즐겨보세요